일단 상대는 한 대충? 뭐 평균적으로 한 70%?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명 빼고 이렇게 세명 팀이거든요 보니까 아 버스 미션이요? 어 미션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구요 어 우리 형님들이랑 장거리 한번 해갖고 오케이 자 오더 한번 받아봅시다 아 테란 오케이 은근히 초보방에 오더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어? 약간 좀 안좋은 오더가 많아서 그렇지 탈만 하더라구요 초당부터 말 걸면 우리팀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 2분 가까이 되면 말 걸게요 아 방광하세요 오케이 이게 초보방 공기가 좀 싸한데 일단은 대화좀 해주구요 그렇지 아니 2주만이 하는데 술까지 먹었다는데? 인데 도수? 그 아니니까 이 방에 들어왔겠지? 어? 굿 전 첫벌인데 뭐할까요? 골리아? 시키는거 함 나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나 하고싶은대로 하면 너 후회할텐데? 형 후회 안할 수 있어? 나 하고싶은거 해? 아니 나 하고싶은대로 하면 너 후회해 아니 나 뭐해 딱 말해 아 골리아 안하고 알았어 아 골리아 이거 실화냐? 특별한 인데 골리아 안하는거? 오케이 일단은 시키는대로 할게요 예 골리아 좀 느리기 때문에 공격 골리아 사라고 하거든요? 일단 해볼께요 딱밖에 존나 구릴거 같은데 일단은 시키는대로 하긴 한다 골리아 노도가 떨어졌거든요? 형 나 온니 골리아 해? 일단 골리아 하면 드랍 방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방커로 방어를 하고 골리아 할께요 제가 시키는거는 존나 잘하거든요? 아아아아 뭐야 이 시간 어 질러 묵인샷카드 어 질러 묵인샷카드 어허허허허허허헤 하지만 마린코트롤도 만만치 않다는거 골리앗을 하라고 했으니까 골리앗 갑니다 이거 만만치 않거든 서브리만 컸고 바로 골리앗 경건 사업이 필요가 없겠다 상대가 질럿 위주라서 아까 뭐라 그랬더라 공업골리앗 사라 했거든요 공업골리앗 갑니다 공업골리앗 아머리가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 마카형님 모드라분 하실라고 아 우리 승형님 어서오세요 어 그럼 마카형님 까진 하시죠 지금 바로 오시면 다음판 가능하실거 같은데 형 나 공업골리앗 찍었다 아 괜찮아? 캐릭해준다며 오케이 마린매디를 가야될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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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윗씨 목 돌아간다 목 돌아간다 내가 막았어 어때? 할만하냐? 다윗씨 목 돌아간다 아 그거 기다려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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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나 죽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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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로 작전을 바꾼다 오 뭐야 뭐야 잘 싸우고 있어 버텨 버텨 마이너브 하고 있어 마이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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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1 좋아, 느낌 있었어 아 11시 멀티도 있네 멀티도 있네 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이 굴인데 오니굴